그 다음에 리듬체조 리듬체조 갑니다 리듬체조는 여케이지 좋았다 곰봉인거 같은데 어... 뭐 중간을 유지하라는거 같은데 리듬스타 그 다음에 핑크스타, 롱스타가 있구요 A버튼을 눌러가지고 골룬수가 있는거 같아 그 다음에 빠나스스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어 하늘로 던진 다음에 뭐 잡는것도 있나봐 버튼은 하나구요 리듬이다 리듬 노래도 고를수 있어? 이지, 프롬 더 뉴 월드 노래가 이거 뭐 조수부금인데 일단은 이지로 갈게요 이 문제에 있는 펭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하 뭐야 왼쪽은 방향키로 하는건가? 왼쪽은 방향키로 하는건가? 왼쪽은 어떻게 누르지? 퍼펙트 됐고 왼쪽은 왼쪽은 방향키로 하는거야 알았다 보라색은 방향키로 맞춰서 누르시면 뗏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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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늦췄다 그 딱 어려운건 아냐 이지니까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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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바닥 못치네 무술 같은데 허잇 땅바닥 못치네 허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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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무술야? 길게 하는거 허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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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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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지인데 어려운가면 빡세게 된데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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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름다웠다 B랭크 아름다웠다 B랭크 비치무미 근데 인형같은 관절 2등있죠 몇점이야? 아 6등 1등 누구야? 쿠바주니어? 14점 얼마 차이는 안난다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한번에 이길이란 생각하면 안돼 캐릭터 한번 골라봅시다 뭐 보고싶어요? 누가 누가 리듬체조하는거 보고싶어 공공 쿠쥬가 1등이야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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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준이 꽂였다니까 저 능력치가 꽂혀서 안되죠 다른 노래는 없냐 근데 점수 먹어야되는건가 좀 더 노말로 가볼게 이게 높으면 아마 기본 점수도 높을거야 아마 집중한대 아이씨 어어 요말인데도 되게 많이 나온다 야 비버튼은 말이 없었잖아 갑자기 비버튼이 나와 아 뭐야 아 저거 파워 보너스 스타인데 실패 직장 안대 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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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아아 거슬려 어이씨 밑에 게 바뀌면서 페이크 쓰네 아 아깝다 또 비네 14점 까비엄 아 또 중간이야 5등 아 조금만 1점만 더 먹으면 1등 할 수 있는데 어? 까비다 까비 어? 다음 부금은 어떻게 어떻게 듣지? 우중이 여러분들이 하도 우중이 얘기를 해서 우중이로 갑니다 난이도가 아 하나 열렸다 노래 벤토 브라 칠리오 이걸로 갈게요 노래가 벤토야? 이거 그냥 내 캐릭터인데 미.. 미 캐릭터 생긴거 봐 포펙트 콤보 유지해야된다 좋아 노래 괜찮은데? 부드러운 느낌이야 좋아요 좋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돈같은거 모으면 캐릭터 옷같은거 바꿔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삼다수는 세가지 바꿀수있다 그랬는데 위우는 두가지 바꿀수있다 그랬는데 옷이랑 머리였나? 삼다수가 기능이 더 좋은거죠? 보너스 다 먹었다 이건 뭘로 누르는거지? 색깔이 없는데 저 뒤에 왜 양파가 많아 이렇게 피눅피우만 많아 콤보 콤보 좋았다 이번엔 개시끈피우만 아이고 입에서 부린하님께서 백 9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클조대님도 팬가입 고마워요 하드 궁금하다고? 이거 하드 한번 해볼까? 하드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 캐릭터 바꿔야 되는데 그냥 하자 입에서 부린하님이 다시 잠깐만 다시 할게요 캐릭터 바꿔가지고 또 배부선배 9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린하님 고마워요 이번에는 누구로 할까? 악어로 가자 악어로 캐릭터 능력지요? 상관없는것 같아 이거는 근데 뭐 없어 능력지가 그냥 박자라서 아 이거 제 소니에서 나오는 랜가? 아 이거 하드 어려운데 아 뭐야 아 불렀는데 아 뭐야 아 불렀는데 슈퍼하드 하면 망이겠다 허잇 허잇 어 뭐야 아 근데 이거 미스가 없어 암에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땅 미리 눌러도 좀 되는것 같은데 어렵다 어려워 슈퍼하드가면 더 어렵겠어 리듬 잘하시는 분들은 쉽겠지만 다음 그게 아니고 미리 미리 쳐도 감점이 없어 막 쳐놔도 된다는 그런 느낌 다음은 BMX 이거 안했네 생각해보니까 BMX면 뭐 자전건가 좀 안한 캐릭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애들 생긴건지 별로지만 닥터에그젠 그냥 자전건데 아 저런거구나 A버튼으로 스타트 A버튼으로 메쉬에 대스 B버튼으로 점프 마크에서 점프하고 하늘에서 돌리는건가봐 차량 점프트릭으로 묘기 major 차량 어허어 Aqui 날리다리다리다 허허어 체력을 아꼈야되 하퍼 Valentine dress 웅거리 파워가 없어서 못달려 지금 그냥 가야돼 순위도 중요한가 이거? 속도도 중요한건가? 야 이거 여기 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기 많이 모았어 저거 잘해가지고 기 모아가지고 그걸로 스피드 내는건가보다 결국엔 빨리 가는게 최고란 얘기 아니? 그쵸? 이거 점프를 잘하면 게이지를 주네 안준데? 맞아 종술은 없고 스피드인 것 같아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좀 능력치 필요할 것 같은데? 소닉 갑니다 소닉은 자전거도 빠르겠지? 뭐야? 자전거 안타는줄 알았어 야..야 밀올게 아 뭐야 얘네 왜 맨날 늦어 호오오오오옵 감시만 놀라주고 호호오오오오오옹 와 역시 소닉 빨라 오호우우우 비켜! 어 뭐야 뭐 부딪히는 거야 허허 어엉 이녀석 마리오녀석이 이거 수니 무시하는 거야 지금 집 일었다고 진짜 저기 넘어가는건 뭐지? 거의 다왔어 빨리 가야 돼 아 저거 뛰는건가봐 2등 좋다 다 왔어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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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테일즈 녀석이 아아아아 3등 아아아아 아 저 테일즈 녀석이 밀었어 아 이제 소닉으로 하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쵸? 이거 근데 금메달 따는게 의미가 있나? 일단 다른거 해볼께요 그 다음에 뭐지? 뭐할 차례지? 아 저기 400m 100m 릴레이 이어달리기 자 일단은 오랜만에 마리오 가구요 내가 좋아하는 요시 근데 좀 안하는 애들 불쌍한 애들 이거 뭐야 이거 하나하네 시.. 실벤? 실벤이하고 에이미 이어달리기 아 근데 좀 빠른애를 뒤에다 놔야되는데 그쵸? 이거 전략적으로 해야될 이어달리기는 오오 B로 스타트하고 파워 모아서 A 한다음에 가까이가서 ZL로 A를 눌러주면 된다 to run 그 다음에 터치할때 A 저거 커브돌때 ZL은 뭐지? 슈퍼대시가 B를 커브돌때 ZL은 뭐지? 한번 해보자 일단 디니프트? 하워붙쳐 고고고고고 미이이이이이이이이v 뭐야 도착한거야? 하하아 미리 달리는거군요 어...mrc 대고 있어라 자 이렇게 우쓰 아 근데 터치할 때... 오케이 알았어 미리 버튼 눌러가지고 게이지 모아놓고요 맞을때 터치하면 퍼펙트 오케이 알았다 음 4등 와 미리 입력을 하는거구나 마지막에 빠른해로 가자 뭐 멋있다고 혼자 마지막에 보여줘 미리 입력해야 되구나 ZL은 뭐지 그냥 캐릭터 포유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소닉 너무 야빈데 얘 뭐였더라 이름 와루이지 너무 얌신데 최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얌신 다 써야해 가자 금메달로 마지막 소닉이다 처음에 기모으는거 처음에 기모으는거 오히려 그냥 출발한거보다 별로거든 좋았다 출발 좋았어 호오오오.. 에이 타치! 퍼벡트 좋았어 영 아 뭐야? 벌써 타치야! 망했다 호오오오 미리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어허워 소니ㅎ이아아잉!àng! 날새돌이 소니이이 Kaiser! 웅 Omar 중간에 실수하면 안되네 두 번이나 실수여라주구 당연히 질만했을 어...한번 실소하면 27등 한번도 쉘프없이 가야된다 아이 너무 터치가 빨라서 깜짝 놀랬어 바로 이어서가 이번에 우승합니다 4 포니깨서구? 그렇게는 안됫걸? 아 메탈소닉 뭐 이렇게 으핰하아아아 아아 망했다 어이가 없잖아요 자 침착하게 어잇 어어 아 잘못누른 아 이거 실수 아직 괜찮아 아직 차이 얼마 안나거든 달려 침착하게 좋았다 따라다울수있어 바로 아이고 무슨 b 버튼이야 갑자기 뜬금 쏘리 날쌌더리 쏘리 으음 4등 실수 이렇게 많이 하니까 4소닉 가야겠다 안되겠다 야비롭게 해야겠어 실수를 줄이고 일단은 진통소닉을 마지막에 놓고 일단 메탈소닉 그 다음에 얘도 빠른가 얜 느린데 쏘닉치고 섀도우 그 다음에 너클즈 그 다음에 쏘닉 고슴도치 난 녀석들로다가 좋았다 이건 실수만 안하면 100% 이겨 4소닉이야 어머나 하아아아아아 날라간다 갑자기 비가 나와 짜증나게 호에 포펙트 흐어어 허허어어 마지막이야 아 뭐야 LBC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지마 실수는 없었다는거 요오 역시 달리기는 쏘는기지 갑자기 LB가 나와 설명지에도 없던게 요오 신기록 36초 신기록만 뭐 주나요? 세계신기록 저 뭐야 저 보라색 뭐지 쟤 다 날라가는거 보죠 요양심을 깼다고 마리오네 소닉인데 둘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창 던지기